A H Kits 안녕 나는 요유밀랑쌤이고 오늘 요유의 복음교실을 처음 시작할 거야 자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다리를 고정하고 활동장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갑도기 댄스를 배워 볼 거야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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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세는 바로 잡고 어깨를 쭉 펴주세요. 우리 항상 이렇게 꾸어있지 않게 아슴을 쭉 펴고 몸이 일자로 뒷꿈치에서 누가 여기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쭉 몸을 폈어요. 바르게 쳤어요. 시작해볼게요. 어깨부터 터치해서 앞에 물건을 밀어내듯이.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밀어내듯이. 이때 팔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대로 일직선으로 갈게요. 반대팔 밀어주고. 그 다음 다시 어깨를 거쳐서 사이드로. 이때도 올라오나 내려가지 않게 쭉 그대로 손가락 끝까지 펴주세요. 반대쪽 어깨 거쳐서 쭉. 이어서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팔꿈치 위에까지는 고정을 하고. 요 밑에 부분 팔을 그대로 접으면서. 뻥. 접으면서 손목까지 접어서 이 진정한 디귿자. 디귿자를 만들어 줄게요. 이때도 어깨 조심. 뻥. 이거를 동시에 뻥. 다시 한번 뻥. 뻥. 잘했어요. 코나프죠? 그대로 그 다음 손목만. 이거 많이 봤던 그림이죠? 맞아요. 손목만 바깥쪽으로 쫙 보내주고. 다시 이어서. 처음에 디귿자 만들었을 때는 손 바닥이 하늘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손목만 바깥쪽으로. 잘했어요. 그 다음 그대로 하늘로. 11자. 보내고. 그대로 접을게요. 왼손 앞으로. 네. 잘하셨어요. 쉑. 오케이. 이어서 7, 8. 1, 2, 3, 4. 접고. 손목만 바깥쪽. 그대로 위로 11자. 왼손 앞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6, 7, 8. 1, 2, 3, 4. 5, 6, 7, 8. 잘했어요. 한번만 속도 내서 조금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6, 한 번 더. 5, 6, 7, 8. 1, 2, 3, 4. 5, 6, 7, 8. 잘했어요. 다음 동작을 천천히 또 배워볼게요. 왼손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먼저 하늘로 쭉 펴서. 서클 한 벽기 돌려서. 척. 얹어 놓고. 반대 손도 똑같이. 밀어서 서클. 팔꿈치 서클. 시계처럼 돌려서. 척. 일자가 됐어요. 다시 한 번. 박자는 여기 천천히. 1, 2, 3, 4. 5, 6, 7, 8. 다시, 3, 8. 1, 2, 3, 4. 5, 6, 7, 8. 다시 한번 천천히. 쭉 펴서 서클 놓고 반대쪽 쭉 펴서 서클로 놓고 자, 한 번 더 빠르게 6, 7, 8,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절반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손 바닥이 앞으로 팔 전체를 누가 이렇게 인형처럼 쏙 돌리듯이 그대로 손 바닥끼리 만들고 있으면 뽀뽀 다시 뽀뽀를 끌고 오세요. 그 다음에 왼손이 위로 비비고 지금 손 여기 손목 손바닥 끝끼리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 바꿔서 비비고 그럼 이제 이번엔 오른손이 위에 있어요. 그대로 합체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번엔 손목끼리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모아주면서 오른손이 그대로 위로 하면 또 네모가 나왔어요. 네모 네모 자, 다시 다시 짠 다시 한 번 짠 다시 한 번 짠 짠 네, 잘했어요. 짠 짠 짠 짠 짠 셋 왼손으로 짠 조금 더 빠르게 셋 ach 셋 여덟 셋 넷 엣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5, 6, 7, 4, 3, 2, 3, 4, 4, 6, 7, 8 한 번 더 5, 6, 7, 4, 3, 2, 3, 4, 4, 6, 7, 8 5, 6, 7, 8, 3, 2, 3, 4, 5, 6, 7, 8 한 번 더 5, 6, 7, 8, 3, 2, 3, 4, 5, 6, 7, 8 잘했어요 그리고 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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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이 이만큼 났데 얘가 이만큼 움직이지 않게 똑같이 가는 만큼 움직이면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쭉 대칭, 대칭, 대칭 대칭 알죠? 쭉 스탑 네, 한 번만 더 4, 2, 3, 4 잘했어요 손가락 끝을 펼 수 있어요 좋아요 요거 말고 지금은 쫙 펴서 끝까지 그다음 그대로 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슬라이스 슉 샤프하게 슉 모아줄게요 그때 오른손이 위로 슉 그때 걸어지지 않게 팔꿈치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슉 다시 한 번 슉 5 오른손이 위로 오른손이 위로 왼손 내릴게요 오른손 위로 왼손 내리면서 머리 위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몸 방향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마지막 포즈는 자유롭게 되세요 1, 2, 3, 4, 3, 1, 2, 4, 4, 5, 6, 7, 9 1, 2, 4, 57, 9, 10, 10, 11, 11, 12, 13, 12, 14, 14, 14, 14, 15, 15, 16, 17, 18, 17, 21, 18, 19, 20, 21, 22, 23, 24, 21, 23, 25, 21, 24, 25, 21, 24, 25, 21, 2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